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가지 단계로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환장애입니다. 순환장애라는 것은 피나 여러가지 물질이 흐르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병적 현상을 말합니다. 우선 정상을 봐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피가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의 과정에서 만나는 것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질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피는 압력이 높은 동맥 쪽에서 정맥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카필라리,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압력이 높은 부분과 압력이 낮은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와 보상하는 어떤 다른 기전이 있는데 그것이 오스모틱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오스모틱 프레셔라는 것은 혈관 안과 혈관 바깥의 차이가 그 중간에서 동맥압과 정맥압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맥 쪽에서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정맥 쪽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항상 균형을 맞추는데 그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부종이라고 하는데 부종이라는 것은 혈관 안에 있는 물, 수분이 간질, 조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국소부종과 전신부종으로 나눕니다. 국소부종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몸의 특정 부위만 붙는 것을 말하고 전신부종은 우리 몸이 전체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똑같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소부종이라는 것은 염증성 부종, 이를테면 염증이라는 현상이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구멍이 커져서 물이 혈관 안에서 혈관 바깥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늘어났을 때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압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현상들을 말하고 또 알레르기 현상, 우리가 코가 갑자기 매키해야 되든지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코가 매키하다는 현상의 실질적인 상황은 부종입니다. 코 속이 부어서, 코 점막이 부어서,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작용되고 어떤 신경적인 그런 영향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붙는 것, 전신이 붙는 것이 아니라 다리만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혈액이 아래쪽으로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자세에 따른 부종도 국소부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타이트한 스타킹을 신었을 때, 위쪽에 잠겨있을 때 아래쪽이 붙는 것, 그것은 정맥 폐쇄에 의한 부종이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상태에서 림프관이 폐쇄되는 질환도 국소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부종과 전신부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순환에 대한 전체적인 조절 기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심장이 중요하겠죠. 피를 항상 흘려보내니까.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콩팥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중요하고 콩팥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스모틱 프레셔를 관리하는 기능, 그것이 간입니다.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어서 알부민을 통해서 오스모틱 프레셔를 조절하는데 알부민의 생산은 간이지만 알부민의 배출은 또한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부전이라는 것이 이런 알부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소디움과 물의 재흡수를 통해 배출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부종의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심장과 간과 콩팥 이 세 가지 때문에 부종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몸이 붓는 것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현미경적 소견 어떨까요? 사실은 참 알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컵에 물 한 방울,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 한 방울을 맨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물 한 방울을 떠서 현미경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종이라는 현상이 육안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희석돼서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포가 붓는 것, 세포와 세포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이 어느 장기에 부종이 생길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눈가가 잘 붓고 또 그런 얘기는 결국 뭔가 부종이 생겨서 물이 고일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장기 그것이 이제 우리 눈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붓고 또 폐가 붓는 것 그 다음에 뇌가 붓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clinical correlation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선 여기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코가 부은 것, 그리고 부은 것과 더불어 좀 벌건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단순히 부은 것 뿐만 아니라 혈관이 확장됐다. 그 다음에 주름살이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어서 빵빵해지면서 주름살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러한 소견들이 다 부종을 우리가 느끼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다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필라리아시스라는 병이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그때는 여기 서혜부라고 했죠. 그 인귀날 에어리어의 림프절이 폐쇄되면서 그 림프액이 돌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다리가 붓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코끼리 다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엘레판타야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림펜지오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림페틱스에 어떤 물질을 주입해서 가다가 차단되어 있는 것 오른쪽은 잘 올라가는데 왼쪽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고서 이쪽에 림프관이 차단돼서 다리가 부었구나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 사진은 폐의 사진입니다. 폐라는 것은 스폰지처럼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잘 펴졌다가 오므려졌다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부종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 물이 확 차서 우리 폐 안에 물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익사 상태를 생각해도 좋겠고요. 물이 확 차면 그만큼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폐부종이고 우리가 폐부종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죠. 그 다음에 뇌부종 생각하면 뇌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뇌가 두개골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가 부종을 해서 조금만 부어도 그 깍깍한 두개골 안에서 붓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아래쪽으로 삐져나오면서 이게 허니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발전하면서 더 심각한 부종 그러니까 같은 부종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나타나는 클리니컬 임팩트가 다르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충혈과 우려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충혈은 뭐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충혈이라고 쉽게 얘기하고 우려라는 것은 충혈과 좀 비슷하지만 정맥 쪽에서 나타나는 충혈이라는 것은 동맥 쪽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우려라는 것은 정맥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죠. 대개 이제 캐필라리 쪽에 이런 모세혈관 쪽에 피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이퍼레이미아 이럴 때는 벌개지는 인플로어가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 벌개지는 것을 말하고 컨제스천이라는 것은 아웃플로어가 좁아지면서 트라픽 컨제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이 컨제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다고 해서 그림에서는 동맥피가 캐필라리에 많고 여기서는 정맥피가 캐필라리에 많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생각할 때 동맥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그 이모션,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이 정맥이 막히는 것은 여기에 어떤 막히는 원인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는 병리 현상 중에서는 컨제스천이 훨씬 더 많고 이것은 패시브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펄머나리 컨제스천, 헤파티 컨제스천, 스플레니 컨제스천입니다. 그래서 펄머나리 컨제스천, 폐의 우려이라는 것은 급성일 수도 있고 만성일 수도 있는데 결국 폐에서 나가는 피는 폐의 정맥이겠죠. 폐의 정맥이 막힌다는 현상은 사실은 심장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폐에서 들어오는 피를 받아서 이것을 바깥으로 짜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단이 돼 있는 거죠. 어떤 교통, 트라이픽 컨제스천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배출이 돼서 이렇게 차가 흘러줘야지 되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폐의 정맥이 우려되고 그러면서 폐 자체가 우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성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고 특히 Chronic Passive Congestion of Lung, 폐의 만성 우려이라는 것은 심장병, 특히 승모판 질환에서 나타나는 폐의 부종 현상인데 그러한 폐의 우려 현상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의 Congestion, 간이 붓는다. 그것은 역시 간에서 나오는 피가 오는 곳은 역시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어서 간이 커집니다. 우리가 간이 커지면 여러 가지 간 염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특히 어린이의 선천성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약해지면서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충분히 빠져주지 않으니까 간이 커져서 어린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 간이 이렇게 커져서 만져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심장 때문에 간에 우려를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스플레닉 Congestion은 사실 그 스플린, 그 비장의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흔한 예가 간경화증입니다. 간경화증 때는 간이 딱딱해져서 비장으로부터 오는 피가 막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비장이나 소장, 대장에서 오는 피는 모두 간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간에서 차단이 되니까 비장 우렬이 일어나고 장 우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의 병리 소견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유관적으로 볼 수 있어도 현미경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폐가 우렬이 되면 그것이 오랫동안 우렬이 되면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피가 났다가 흡수되고 피가 났다가 흡수되고 하면서 해모시데린, 그러니까 혈색소를 머금은 거식세포가 피 안에서 관찰됩니다. 그것을 해모시데린 레이든 마크로페이지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것이 알베올라 월이고요. 그 안에 있는 큰 공간은 조금 부분적으로 아트펙트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연한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은 폐부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검은 점들 이 점이 해모시데린 피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마크로페이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종과 그 다음에 해모시데린 피그먼트를 가진 거식세포가 섞여 있으면서 약간의 섬유화도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이 만성폐 우려를 해서 나타납니다. 아래쪽 두 개의 그림은 간 우려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보통 간보다 약간 얼룩덜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룩덜룩한 것으로 인해서 보통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간의 아시너스, 로비올이라는 스트럭처가 얼룩덜룩해지면서 눈에 두드러지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간의 중심정맥이라는 것이 있죠. 중심정맥은 바로 심장으로 가는 정맥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그 심장에 가까운 중심정맥과 가까운 이 부분에서 우려를 일어나고 나머지 그 주변부에서는 정상적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가까운 중심정맥 주변으로 뻘겋게 보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간 색깔이 보이고 이것을 확대 이런 현미경적 소견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현하기는 넛맥이라는 어떤 서양의 과일 모양을 닮았다고 표현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출혈, 출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코피 나는 것도 출혈이고 피를 토하는 것도 출혈이고 또 대장의 출혈 그 다음에 또 항문에서 나오는 출혈 그 다음에 배었을 때 나는 출혈 이런 것들이 다 출혈입니다. 출혈이라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면 혈관에서 피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출혈입니다. 내가 칼로 베었을 뿐이지 혈관을 자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피부를 베었다는 뜻은 피부에 있는 혈관을 자른 겁니다. 그랬으니까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 혈관에서부터 블러드 셀들 블러드 세럼과 블러드 셀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익스트라바세이션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출혈이라고 하고 출혈이 되면 그것이 이렇게 흐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모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혈종 오마라고 하는 것은 종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꼭 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진 것은 다 오마거든요. 그래서 헤마토마 하면 헤마톨로지도 그렇고 이게 혈액 얘기죠. 그 혈종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피가 뭉친 것을 말합니다. 혈종이라는 것은 피가 나서 이렇게 뭉친 건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피가 엉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혈병, 블러드 클럽 이렇게 부르는데 헤마토마 하면 대개 우리 몸 안에서 덩어리진 채로 피가 모여 있는 것을 혈종이라고 합니다. 피가 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점상출혈이라는 것은 여기서 피부가 약간 점처럼 페테키아라는 것은 1 내지 2mm의 작은 출혈 반이 보이는 것 실제로 우리가 RBC를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것은 빨간 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페테키아라 그러고 푸푸라는 더 큰 것, 에키모시스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것 이렇게 해서 출혈을 표현할 때 페테키아 푸푸라 에키모시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각 장기에 따라서 출혈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헤마토시스 하면 갑혈을 얘기하고 헤모소락스 하면 가슴, 흉곽 내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헤모소락스라고 그러고 헤모페리카디움 하면 심장을 둘러싸는 주머니 안에 피가 모인 것을 헤모페리카디움, 헤모페리토니움은 페리토니움 생겨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부르게 됩니다.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죠. 살아있기 때문에 지혈이 일어납니다. 물론 죽어도 피가 멈출 겁니다. 더 이상 피가 없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지혈이 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혈을 시킬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지혈이 과도할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도 얘기가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출혈로부터 시작했는데 출혈이라는 피가 나는 현상과 지혈이라는 피가 나는 것을 막는 현상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한쪽이 강하면 문제가 됩니다. 출혈이 강하면 출혈이지만 지혈이 강하면 뭐죠? 조금 있다 나옵니다. 혈전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선 지혈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바하소 컨스트릭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하소 혈관이 수축한다. 이것은 어떤 신경에 의한 반응입니다. 혈관 벽에는 스무스머슬 이렇게 혈관의 수축을 조절하는 평활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활근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의 박동, 그것이 박동을 평활근이 약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결국 심장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근육 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은 전신의 압력을 짜내는 그런 근육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제공된 혈관의 압력들이 평활근, 동맥에 있는 평활근에 의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절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오면 약간 수축해서 좀 그만 와라 해주고 이러한 조절들이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혈관에서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죠. 고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오는 압력이 높다는 건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초에 있는 평활근들이 너무 수축을 해서 그래서 피가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심장이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그 이상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잠깐 그 정도에서 멈추기로 하고요. 이렇게 vasoconstriction이라는 것은 우선 급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칼로 베이면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reflex vasoconstri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adrenergic nerve가 반응을 해서 그 혈관을 약간 수축합니다. 그래서 피가 덜 나게 하고 두 번째로 primary hemostasis라고 하는데 primary hemostasis는 platelet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platelet가 손상된 혈관을 이렇게 1차 덮는다. 이렇게 얇게 한층 덮는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platelet가 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어떤 메시지를 받고 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여기에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latelet라는 것은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피가 나면 우선 자갈을 몇 개 놔서 더 이상 피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자갈만 가지고는 자갈보다는 모래가 더 낫겠군요. 모래를 뿌려서 일단 피를 멈추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안되니까 그 다음에 세멘트를 약간 바릅니다. 그것이 파이브린이라는 것입니다. 파이브린을 통해서 이 모래가루가 좀 더 들러붙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응급조치입니다. 이렇게 피가 조금 날 때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피가 더 많을 때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것이죠. 콘크리트라는 것은 모래 플러스 세멘트 플러스 자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커다란 덩어리인 백혈구, 적혈구 등등을 모여서 만든 이러한 큰 복합체로서의 어떤 둑이 터져서 냇물이, 시냇물이 둑이 터져서 나오는 것을 처음에는 모래로 막다가 그것을 콘크리트로 막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해서 튼튼하게 막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 그래서 바소 콘스트릭션이라는 혈관에 신경에 의한 작용 그 다음에 플래틀리트를 통한 작용 파이브린을 통한 작용 그 다음에 블러드 클러스를 만드는 이러한 스롬보시스라고 하는데 스롬보시스 작용 이런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출혈이 과다하면 피가 난다고 하지만 지혈이 과다하면 혈전이 됩니다. 혈전이라는 것은 thrombosis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혈전이라는 것은 아까 있었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플래틀리트, 파이브린, 그 다음에 RBC, WBC들이 뭉친 것을 혈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가 나와서 바깥에서 엉기면 그것은 블러드 클럿, 혈병이라고 했죠. 혈전이라는 것은 혈관 내에서 일어나는 블러드 코아귤레이션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증에서는 엔도셀리알 인조리 그러니까 혈관의 뇌피세포 혹은 심장의 엔도카디움 즉, 피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그 패스웨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이런 경우에 결국은 피가 혈전이 되지 않도록 Anti-Thrombotic 이벤트가 쫙 있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뇌피세포 혹은 뇌막세포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이렇게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쫙 세포가 한층 있고요. 심장 안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전이 생기려면 첫 번째로 엔도셀리알 인조리 엔도셀리알 세리 뇌막세포 혹은 뇌피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전이 심근경색증이나 여러가지 심장질환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지방분의 침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분의 침착과 더불어 그 겉을 덮고 있는 뇌막세포 뇌막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러가지 물질이 분비되어서 혈소판과 여러가지 Fibrin 그리고 RBC, WBC 뭉치는 그런 혈전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멀 블러드 플로우가 장애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라미나 플로우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시내물이 잘 흐르다가도 어떤 갑자기 시내가 넓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소용돌이 치지 않습니까? 또 좁아질 때도 확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터빌런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흐름 라미나 플로우에서 터빌런스 그리고 정체 피가 흐르다가 멈추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플로우가 있을 때 혈전이 생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 이것이 혈전 현상에 중요한 것이고 또 안유리즘 브랜칭 그래서 이런 혈전이 생기는 위치가 혈액의 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안유리즘이라는 것은 혈관이 가다가 갑자기 넓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브랜칭 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브랜칭 되려면 피가 흐르다가 이렇게 쪼개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터빌런스가 일어납니다. 그 밖에 실제로 다리에 있는 하지정맥류라는 거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서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수도 있지만 다리 정맥이 늘어나서 보기도 흉하지만 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을 하다가 왜 이렇게 넓어졌지? 그래서 넓어지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길이 적당한 그 길이로 그대로 가는 것이 라미나플로우에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승모판 질환 등등에서 이런 혈전증을 일으키는 소인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발산기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그것의 부가적인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코아귤러블 스테이트가 하이퍼 코아귤러블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혈전이 안 생기는데 저 사람은 왜 혈전이 생길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선천적인 원인도 있고 후천적인 원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 특히 이제 암환자들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에서 이제 혈전이 많이 생기는데 그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코아귤러블 스테이트가 좀 더 혈전을 일으키는 상태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혈전증을 요약하면 이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 그것이 동맥 경화증일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브더멜 블러드 플로우 그것은 혈관의 질환 그 비정상적인 병정극 현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동맥류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정맥류 그 다음에 이렇게 브랜칭하는 정상적인 구조일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코아귤러빌리티가 정상보다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thrombosis의 원인이 된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엔도셀레알 인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혈전이 생기고 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혈관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뭐죠? 혈관 내피 세포 내막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것이 평활근 스무스 머슬 세포입니다 그 안에 시커먼 혈전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혈전이라는 것도 다이나믹 프로세스로써 생기고 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뭔가 일어나고 있죠 그 첫 번째 과정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서 다 흡수해서 혈전 처리반이 와가지고 세포가 대식 세포가 와서 다 잡아먹어서 분해해 버리는 그런 것이 디솔루션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디솔루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이것은 기질화라고 부르는데 기질화라는 것은 흉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돼도 그것이 아예 깨끗이 낫는 수도 있고 이렇게 멍이 들어도 깨끗이 낫는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흉터를 남기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흉터로 남기는 것 그것은 그레늘레이션 티슈 과정을 통해서 섬유 조직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아예 퍼머넌트한 스트럭처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캐날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이 혈전의 일부에 그 터널이 생겨서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연결되긴 하는데 완벽한 정상적인 형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롬부스 사이사이에 새끼리 생긴다 그런 얘기고요 이 프로포게이션 혈전이 있어서 아유 막혔는데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를 또 막을 수도 있고 혈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2차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떨어져 나간 것이 어 그러네 그 혈전이 생긴 다음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 혈관을 현미경으로 본 건데 지금 뭐 시뻘겋고 퍼럭고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 보이는 여기서 이만큼이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이고 원래 혈관 안에는 이만큼의 혈관 피가 흐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흐르는 공간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죠 적어도 그 RBC WBC가 흘러가기 위해서 여기처럼 이런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야지 정상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있고 캐플라리 엔도셀랄셀이 있고 그 그 블러드 셀들이 있고 일부 리캐날리제이션 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힌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소견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엠볼리즘 색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엠볼리즘이라는 것은 꼭 혈전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라도 무언가 혈관 안에 있으면 안 될 덩어리 진 것 그것이 돌멩일 수도 있고 풍선일 수도 있고 혈전일 수도 있고 지방 덩어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색전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한 무엇이 떨어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용어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엠볼리즘 엠볼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혈전을 포함한 덩어리 진 것이 혈관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엠볼리즘이고 엠볼루스라는 것은 떨어져 나간 그 덩어리가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Intra-Vascular Solid Liquid Gaseous Material이다 그러니까 Intra-Vascular Solid 라는 것은 혈전이 떨어져 나간 것일 수도 있고 리퀴드는 지방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Gas 어떤 풍선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공기방울도 어떤 떨어져 나가서 돌아다니는 물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롬보엠볼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롬부스 스롬보시스와 엠볼리즘을 복합한 말이죠 그래서 스롬부스가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것을 스롬보엠볼리즘 이렇게 부르고 가장 흔한 엠볼리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볼리즘을 설명할 때 이것이 혈관 변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처음에 부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출혈을 얘기했고 혈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혈전 생긴 것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을 색전증 엠볼리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막혀서 이동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막히겠죠 혈관이라는 것은 그 뭐 아무데서나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우리 길과는 조금 다르죠 뭔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심장에서 나간 것은 넓은 혈관에서 점점점점 작은 혈관으로 가서 캐플라리를 통해서 다시 점점점점 넓어지는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온다 그게 원칙이죠 동맥 모세혈관 정맥 심장 그런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시스테믹 서클레이션과 펄머나리 서클레이션이죠 전신에서는 대동맥에서 말철을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폐동맥으로 해서 폐모세관을 통해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두 가지 서클레이션 시스템이 있죠 그것이 하나의 심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혈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펄머나리 스럼보 엠볼리즘 이라는 상황하고 시스테믹 스럼보 엠볼리즘 이라는 상황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정맥 이를테면 다리하지정맥 다리하지정맥류 그런 데서 생긴 스럼보스는 들어오면 정맥으로 점점 커지면서 심장 우심장으로 들어와서 폐동맥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시 골목길로 점점 좁아지네 해서 폐에 가서 그 혈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펄머나리 스럼보 엠볼리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펄머나리 라는 뜻은 스럼보스가 어디서 생겨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걸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럼보스가 폐에 가서 걸리는 것을 펄머나리 스럼보 엠볼리즘 그 다음에 거꾸로 심장에서 생긴 좌심방 좌심실에 생긴 심근경색증이나 뭐 그럴 때가 되는데요 심장에서 생긴 스럼보스는 떨어져 나와서 대동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점점 점점 가다가 막힙니다 그것을 이제 시스테믹 스럼보 엠볼리즘 이라고 부르고 요구하는 다른 분류가 펫 엠볼리즘 에어 엠볼리즘 앱니어틱 엠볼리즘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스럼보 엠볼리즘이 아니라 지방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공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앱니어틱 플로이드 그 양수죠 양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펫 엠볼리즘은 우리가 지방 흡입수를 할 때 의료 사고로 나타날 수 있던 그런 위험 경고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방분을 막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해서 정맥으로 흡수돼서 정맥에서 돌아가서 폐에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것이 펫 엠볼리즘이고 에어 엠볼리즘은 어떤 좀 불행한 일이지만 잠수하는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잠수해서 나오면서 꼭 사이다병을 마개를 뻥 땄을 때 공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 내에서 공기가 생긴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도 아무 상관 없는데 그것이 다량 생기고 그것이 지나가서 어떤 위험한 장기를 막을 때 에어 엠볼리즘 앱니어틱 플로이드 엠볼리즘은 당연히 출산 후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롬부스가 혈관을 막고 있는데 이 장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폐입니다 폐 동맥이 가다가 점점 좁아지는 데서 딱 걸린 것 그래서 이런 것을 펄먼리 엠볼리즘인데 사실 이렇게 큰 엠볼리스가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은 대개 사망에서 생긴 부검에서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펄먼리 스롬부 엠볼리즘 이것은 폐혈전 전색증 혹은 폐혈전 색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서 여기다 정맥성이라고 붙였네요 이 뜻은 뭐냐면 혈전이 생긴 곳이 정맥이다 그렇게 추가적인 표현을 한 거죠 폐혈전 색전증은 정맥성 혈전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흔하냐면 매우 흔하다 입원 환자의 1% 좀 모자라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작은 스롬부스가 생기고 떨어져 나와서 폐에 가서 걸리는 현상은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증상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단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폐의 관류 스캔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폐의 어느 부분이 피가 안 통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증상이 없는 수도 있어서 이런 폴모나리 스롬부 엠볼리즘은 매우 흔한데 참 다행인 것이 이러한 흔한 현상이 우리 생명에는 대부분 지장이 없더라 왜냐하면 폐라는 커다란 그물망이 있어서 그 스롬부스가 넓은 폐에 어디 좀 걸려도 우리가 우리 몸이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 반대 상황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서 뇌로 갔다 그러면 그냥 뇌경색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급성 폐성 심 해가지고 코어 폴모날레 코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인데 폐로 인한 급성 심장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폴모날레가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코어는 명사고 그래서 급성 폐로 인한 심장병 이것이 어큐트 코어 폴모날레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자기 정맥으로부터 나오는 혈전이 폐를 확 샤워가 돼가지고 폐를 확 막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심장에서 갑자기 폐를 짜는데 어? 갑자기 바깥쪽이 꽉 막힌 겁니다 폐동맥이 꽉 막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심장이 확 늘어나면서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급성 폐성심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고 이러한 폴모날레 트롬보 엠볼리즘도 이렇게 가랑비에 젖는다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가서 증상이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이너한 트롬보 엠볼리즘이 결국 폐를 여기저기 골고루 많이 섬유를 일으켜서 폐동맥 고혈압증이라는 치료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시스테믹 트롬보 엠볼리즘은 여기에 전신성 혈전 색전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맥성이라고 붙였습니다 동맥계열 동맥계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심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을 말합니다 결국 물론 폐정맥도 포함되겠죠 폐정맥 그런데 폐정맥에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동맥이나 좌심방 좌심실에서 생기는 스롬보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흔하고 그래서 대동맥의 죽상 경화증이나 안유리즘 동맥류가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파라덕시칼 엠볼리즘 이라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하지정맥에서 생기는 스롬보 엠볼리즘은 폴모나리 엠볼리즘으로 해서 끝나야죠 그래서 괜찮아야죠 그런데 심장 안에 구멍이 있어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해서 폐로 가지 않고 우심방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넘어가서 좌심방에서 좌심실 대동맥으로 가는 이러한 것이 이제 표현하기를 이건 파라독스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전신성 색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어떤 경우라는 것은 폐동맥 고혈압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럴 때는 우심방의 압력이 높아서 정상적으로는 있어도 피가 흐르지 않는 그 구멍 심방과 좌우심방 간의 구멍을 통해서 원래는 피가 이쪽으로 오든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오든지 가짐 적어도 우심방에서 좌심방은 못 가야 되는데 그런 구멍이 열려 있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테믹 스롬보 엠볼리즘이 어디에 가서 걸리느냐에 따라서 대개 스롬보스라는 것은 라미나 덩어리 증거니까요 피가 흐를 때 라미나 플로우의 센터를 따라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큰길 따라서 계속 가다가 마지막으로 막히는 큰길이 어디냐에 해당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가는 큰길은 대개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넓기 때문에 대동맥이 쭉 가도 메인 스트림은 결국 다리로 가서 이러한 병적인 스롬보스는 다리의 동맥에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지치는 동맥 중에 중요한 데가 뇌하고 관상동맥입니다 뇌하고 심장 거기에 가면 드물긴 하지만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심장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대개는 대동맥으로 큰길로 쫙 가서 다리로 가서 딱 걸리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생명에는 시장이 없는데 이것이 가다가 갑자기 터블런스가 일어나면서 옆길로 새서 뇌로 가서 뇌경색을 일으켰다 혹은 심장 콩팥 심장 하트 그 다음에 비장 스프린 소장 인테스티드로 시스테믹 엠볼리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심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심장의 정맥에서 우심방으로 상하 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오고 이것이 폐로 가는 것 이것이 순서고요 그 다음에 폐에서 들어온 피는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와서 대동맥으로 슈욱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타난 현상 중에 좌심방에 있는 혈전 그 다음에 좌심실에 있는 혈전 그 다음에 대동맥에 있는 혈전 이런 것들이 전신성 색전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위치상으로 볼 때 아까 뭐 정맥 혈전도 파라독시컬 엠볼리즘 때는 예외적으로 그런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동맥에 있는 동맥 경화증 좌심방에 있는 혈전 좌심실에 있는 어떤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혈전 등등이 심장의 문제를 혈전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뇌로 가면은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콩팥 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으로 가지만 75% 대부분은 다리로 가고 다리로 가서 심각하면은 다리에 있는 피를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썩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t embolism이라는 것은 다쳐서 어떤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 있고 대부분은 정맥성 혈전이기 때문에 정맥성 색전증이기 때문에 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 엠볼리즘은 아까 decompression sickness caissance disease 어떤 잠함병 하는 것 그 다음에 심장 수술할 때 의료사고로 나올 수도 있다 등등이 있겠습니다 양수색전증 분망 전으로 나타나는 그런 혈전증이 색전증이고 사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산모가 사망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답은 경색입니다 경색 경색 경색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죠 경색 꽉 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색이라는 현상은 동맥 쪽이 막혀서 완전하게 폐쇄돼가 돼서 그 동맥이 혈액을 서플라이하는 나머지 조직의 괴사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혈성 괴사라는 것은 괴사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괴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색이라는 것은 동맥 폐쇄에 의한 허혈성 괴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일부는 정맥 때문에 정맥이 폐쇄돼서 동맥 폐쇄뿐만 아니라 정맥 폐쇄되고 캐플라리를 통해서 동맥이 폐쇄된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롬벰볼리즘 바서스팟 아스테로마 등등 여러 가지 원인 무엇이 원인이든지 간에 혹은 외부에서 눌렀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손으로 눌렀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암이 있어서 암이 혈관 동맥을 눌러서 그럴 수도 있고 토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비트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장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성에서는 난소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혈관이 이렇게 갈 때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목을 이렇게 비틀듯이 비틀어 생기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혈관 동맥 폐쇄가 일어나고 경색이 일어납니다 인팍트의 특징은 레드 인팍트와 화이트 인팍트로 나누고 셉틱 그리고 블렌드 인팍트로 나눕니다 레드라는 것은 북다는 것이고 하얗다는 얘기죠 하얗다는 것은 피가 안 통했다는 것이고 레드라는 것은 피가 출혈을 동반한 인팍트라는 뜻입니다 셉틱이라는 것은 균이 들어간 것이라는 얘기고 블렌드라는 것은 균은 없이 무균성 경색이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모양은 그 혈관의 모양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대개 심장에 이런 장기가 이렇게 있으면 혈관이라는 것은 나뭇가지 치듯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이만큼이 죽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것을 쐐기 모양이다 웨지 쉐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서 이 모양을 보고서 이것은 원인이 어떤 다른 원인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혈관이 막힌 것이 원인일 수 있다 해서 이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 즉 어떤 폐나 장기에 부분적으로 괴사가 난 것의 원인이 이것은 아마도 혈관 폐쇄에 의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팍트로 진단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출혈이 괴사가 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혈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혈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혈관은 폐쇄되지 않았어요 이건 폐쇄됐고 그러면 여기는 괴사가 됐는데 이 경계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피가 옵니다 그래서 괴사가 됐다는 얘기는 혈관이 망가졌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피는 흐르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피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이 사이 이 부분은 어떤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피가 막 나는 질환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피가 흐르는 질환이 돼서 이 가운데는 페일센터 가운데는 하얗고 그 주변에는 출혈 때문에 벌거타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화이트 인팍트와 레드 인팍트는 그 장기의 특성에 따라서 특히 관계가 되고 어떤 솔리드 오간 딱딱한 오간 어떤 소프트 오간이 아니라 폐 같으면 스폰지 같은 오간이고 신장이나 콩팥이나 비장 심장은 솔리드 오간입니다 그래서 심장 비장 신장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히면 하얗게 하얗게 질리면서 경색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 레드 인팍트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 폐나 간처럼 이렇게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렇게 루스 루스 티슈 피가 출혈될 공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가지 혈관이 있어서 한쪽은 막혔지만 한쪽은 안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 등등이 있고 이미 컨디션이 있던 장기에서 또 이런 일이 잘 일어나서 그런 경우 등등에서 레드 인팍트가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폐의 단면인데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이 부분 여기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경색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쐐기 모양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베이스가 있고 브로드 베이스가 있고 내로 목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뭐 어떤 점에서는 쐐기 모양 같기도 하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혈관의 흐름의 분포에 따라서 어떤 병변의 모양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처럼 레드가 아니라 블랙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시간이 지나면 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은 출혈이 있다는 뜻이고 그럴 경우에 레드 임팍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 장기는 오랫동안 우렬이 되어 있던 그런 장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그 심장질환들의 예에서 한번 어떤 경색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는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죠 그 관상동맥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에 여기가 막히면은 지금 화살표에 있는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그 관상동맥에 의해서 공급받는 영역 이 부분이 이제 경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색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정상적인 관상동맥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아 여기는 어디가 막혔구나 하는 것을 딱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말해서 그런데 아직 경색은 안 생겼지만 거기가 좁아져 있다 하면은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단면을 내서 본 건데 단면을 내니까 이렇게 된다 이 셋 다 이제 같은 단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심실이고 여기가 좌심실입니다 좌심실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좌심실이고 여기가 우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구조는 이렇게 그 좌심실의 벽이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제 보다시피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허해지고 얇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경색이 일어나서 섬유화되면서 늘어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에 이런 경색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색은 그 이 부분에 있는 혈관이 막힌 것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보다시피 좀 섬유화가 돼서 오래된 그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하얀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장입니다 소장인데요 소장이 이제 그 장이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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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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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이 장이 가는 이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것 이제 목이 졸리는 것처럼 여기가 뻘개지면서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시커먼 부분 이것이 이제 출혈성 괴사를 일으킨 장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쇽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고 그 순환장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그 심인성 카디오제닉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마음이 심장인가요? 어쨌든 그 카디오제닉 쇽이라는 것이 있고 하이퍼 볼레믹 쇽 세프틱 쇽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쇼크라는 것은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혈관이 우리 블러드 프레셔 혈압을 유지할 만큼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심장에서 제대로 펌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카디오제닉 쇽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 볼레믹 쇽 쇼크는 피가 출혈이 되든지 어디 딴 데로 빠져나가서 구토, 설사 또 화상, 외상 등으로 혈액과 혈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쇽 상태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 것을 하이퍼 볼레믹 쇽 그 다음에 세프틱 쇼크라는 것은 혈관이 수축하는 힘을 상실해서 혈관이 그냥 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늘어난 상태 이것이 그람 네거티브 세프티세미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세프틱 쇽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순환 장애를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부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종 그 다음에 출혈과 지혈 그 다음에 지혈에 좀 심한 상태인 혈전증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엠볼리즘 엠볼리즘이 막혀서 생기는 경색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몸에 전신적인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을 쇽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학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심장의 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심장은 심장처럼 생겼다 혹은 복숭아처럼 생겼다 하트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죠 심장의 구조를 말로 설명하면 종격동 메디아스티눔 중에 가운데 종격동 미들 메디아스티눔에 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CT 찍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은 한가운데 있죠 우리 몸에 가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좌우에는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슴에 의해서 한가운데에 심장이 있다 그러니까 폐나 가슴 모든 것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뼈 3,4,5번 가슴뼈와 가슴뼈와 갈비뼈 3,4,5번에 있는 곳에 있고 가슴의 정중앙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막 숨쉬는 가로막에 있는 중앙섬유인대 위에 있으며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였다 심장이 이렇게 하트 쉐입이긴 한데 이것이 바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정면에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심장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장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을 공부해보자 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할 일입니다 부검 환자의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앞쪽에 갈비뼈를 가슴뼈를 제거했고 가슴뼈가 제일 앞에 있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폐이고요 이쪽도 폐이고 이것이 심장인데 이 심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와 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슴뼈와 가슴뼈 이것이 가슴뼈이고 이것이 빗장뼈 그 다음에 갈비뼈 등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모식도처럼 그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또 역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심장 모양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이렇게 모식도로 그리는 이유가 심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해를 돕는 방법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우심방 라이트 에이티룸 우심실 라이트 벤트리클 펄머나리 아토리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좌심방 좌심실 에올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식도로 그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적어도 앞뒷면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앞뒤에 거리가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심장에서 폐동맥으로 가서 폐모세혈관을 거치고 폐모세혈관을 거친 다음에 다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최순환으로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림은 조금 더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에는 심장의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는 이런 모양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도록 조금은 우리의 지식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있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흉악한 사진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목에 있는 성대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빗장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슴뼈가 있고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를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서 뚜껑을 열듯이 가슴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이게 이제 간이고요 여기가 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장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 그 부검한 예여 가지고 이것이 흉선입니다 흉선이 이렇게 있는 것이 그 사이무스 흉선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입니다 흉선 그 다음에 흉선을 마저 제거하고 보니까 이렇게 물주머니에 둘러싸여 있는 심장이 보이고 여기에 이제 혈관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제일 위에 피부가 있고 그 위에 갈비뼈와 늑골 갈비뼈가 있고 갈비뼈와 가슴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드러냈을 때 위쪽으로는 어린이의 경우에 특히 흉선이 있고 그 밑에 심낭에 둘러싸인 심장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가로막 횡경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밑에 간이 있다 이런 구조죠 심장을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앞쪽에 이렇게 스터넘이 그 가슴뼈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이 라이트 에이츠 우심방이고 여기 우심실이 있고 여기 좌심실이 있고 대동맥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대동맥과 폐동맥은 앞쪽에 있고 저 뒤쪽에는 우심방 우심방과 좌심방이 있어서 입체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뜻이고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그 횡경막 가로막이 있습니다 가로막 위에 얹어있어서 제 손에 심장이 이제 손이 가로막 횡경막이라고 하고 그 위에 심장이 얹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심방이 있고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상대 정맥 그 다음에 아래에서 간과 연결되는 하대 정맥이 있습니다 라이트 에이츠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심실 우심 라이트 펜트리클의 모양이 폐동맥을 중심으로 이러한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좌심실의 모양이 여기 있는데 좌심실이 앞쪽에서 보면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 좌심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고 여기 좌심방이 있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폐정맥이 이 구멍들입니다 여기 대동맥은 뒤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좌심실에서 건너편에 있는 대동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게 하대정맥 상대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폐정맥이 들어오는 좌심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페리카디움 심낭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낭이 이렇게 질긴 심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여기에 있었으면 이것이 심장 주머니가 이 위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금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대동맥이고 이것이 기관지입니다 기관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심장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 정리하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이 심장의 이 심장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보이는 이 심장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이면 우심실이 이렇게 먼저 보이고 우심방이 오른쪽에 보이고 뒤로 폐동맥이 넘어가기 때문에 폐동맥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동맥 에울타가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전면에서 보일 때 이것은 대동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엑스레이에서는 이걸 보지만 옆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보면 라이트에이츠림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이 들어오고 간이 가로막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밑에 간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위에 심장이 얹어 있다 이런 얘기고 이 앞쪽으로는 이것이 가슴뼈입니다 가슴뼈가 바로 앞에 있고 그 뒤에 라이트 벤티클이 있다 그 다음에 뒤로는 척추가 있죠 척추 앞에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를 에이펙스라고 하고 여기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이라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여기를 넓은 베이스를 갖는 그래서 하트 모양이 됩니다 왼쪽에서 보면 아까 오른쪽에서 볼 때는 라이트 벤티클을 보였지만 왼쪽에서 보니까 랩트 벤티클이 주로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폐동맥이 뒤로 가는 것을 보이고 대동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아까 보신 그 심장을 안쪽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심방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우심방의 내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장에 피가 들어오면 하대 정맥에서 피가 들어오면 여기에 오발포사 어떤 분지가 있다고 했죠 말발굽 모양의 림을 가지고 있는 분지가 있고 이 구멍이 관상 정맥 관상 동이 들어온 구멍이고 여기에 어떤 부정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 동네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심방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우심실로 들어가는 판막이 조금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심실 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심실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삼천판의 판막이 이렇게 있어서 이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판막으로 다치게 되는데 다칠 것 같지 않죠 그것은 다 이들이 그 오묘한 조물주의 기술로 인해서 우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맞물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파피라리머스로 인해서 이들이 그 피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고 우심실에 수축하면 폐동맥으로 피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또 폐동맥의 압력은 여기 있는 폐동맥 판막들이 서로 맞물림으로써 또 역류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좌심방은 폐정맥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심방과는 달리 내면이 이렇게 스무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승모판을 이렇게 우리 심장에서 좌심실과 좌심방 대동맥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벽도 훨씬 더 두껍고 여기에 승모판인데 승모판이라는 것이 승려의 모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승려가 주교모자 천주교 주교모자 닮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교모자 같습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기에는 송편 닮았다 하는 것이 이 송편의 하나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 반대쪽에 있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대동맥 판막이 있는데 아까 피동맥 판막처럼 이 판막과 이 판막이 서로 맞물리도록 되어 있고 이 판막이 좌심실의 그 높은 압력과 대동맥의 압력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이 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판막입니다 이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야지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흐르고 일단 간피는 좌심실이 이완했을 때 역류되지 않도록 여기서 딱 차단을 해줍니다 그 순간 관상동맥을 통해서 피가 가고 가서 여기서 페리카디움을 통해서 에피카디움이 있는 관상동맥에서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것 결국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좌심실이 이완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이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대동맥 압력은 높아서 관상동맥으로 피가 여기까지 흘렀을 때 그 순간 이렇게 흘러야 되는 아주 그 딘박한 혈액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동맥으로 나간 피는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상행 대동맥 아치로 내려오고 여기 이제 오른쪽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라고 해서 무명 동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동맥 또 왼쪽 뇌로 가는 동맥 왼쪽 팔로 가는 동맥 이것이 주로 위쪽으로 나가고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그 다음부터 다른 장기로 피를 공급하게 됩니다 심장의 내부 형태에서 바라본 것처럼 우심방을 우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심방이 여기 있고 우심방에는 이렇게 계란 모양의 이런 분지가 말발급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열려 있어서 결국 간에서 들어오는 피가 이쪽으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관상동 코로나리 사이너스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심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맥이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심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심장에서 들어오는 정맥도 정맥피니까 상대 정맥 하대 정맥에서 오는 정맥피와 섞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삼첨판이 이렇게 보이고 삼첨판이 여기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심실이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심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심장전기전도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제가 자켓을 옆으로 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켓을 옆으로 벌렸다 아까는 오른쪽 자켓을 위로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보니까 아까 보였던 삼첨판이 여기 있고 아까 위로 있었던 나머지 삼첨판들이 오른쪽으로 제쳐져 있고 이것이 폐동맥입니다 폐동맥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뚜껑을 뚜껑을 이제 이 라이트 벤트리클의 뚜껑을 이쪽으로 젖혀서 그래서 이거는 심장을 앞에서 보는 상태에서 뚜껑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그 중격을 유출로 중격 또 섬유주 중격 유입로 중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유입로 중격 섬유주 중격 유출로 중격 표현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좌심실을 좌심실을 조금 아까인데 아까는 심장을 있는 그대로 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심장의 그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왼쪽에 가서 그러니까 저의 왼쪽에서 심장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확 틀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좌심실의 중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중격이라는 뜻은 반대편에는 우심실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승모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승모판 그 다음에 여기가 membrana septum 그 다음에 에울틱 벨브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파플라리머슬입니다 파플라리머슬 파플라리머슬 파플라리머슬은 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승모판을 지탱하는 그런 그런 근육입니다 지금 short axis으로 심장을 자른 단면 모양입니다 이런 단면은 우리가 초음파 진단할 때 이런 단면을 흔히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진단 소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면 형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심실이 있고 좌심실이 있습니다 오른쪽 심실 왼쪽 심실 심장이 있는데 그러다시피 그 사이에는 중격이라고 셉틈이 있죠 셉틈의 두께는 좌심실 나머지 두께와 같습니다 따라서 심장은 좌심실 중심으로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서 이 높은 대동맥 압력을 짜내기 위한 챔버가 되고 우심실이라는 것은 그 위에 덤으로 붙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짜내는 압력은 폐로 가서 폐동맥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삼첨판의 앞쪽 판막 중격 판막 아래쪽 판막 이렇게 삼첨판을 만들고 있고 여기 승모판입니다 승모판의 앞쪽 판막 뒤쪽 판막이 있고 이 뒤에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에 들어온 핀은 대동맥으로 내보내는데 좌심실이 수축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막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역류가 되지 않을 것이고 대동맥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심실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동맥은 여기에 닫혀서 대동맥으로 나간 압력이 이완기 혈압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스텔릭 프레셔 가 90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압력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여기가 열려서 피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순간 심장 근육으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Short Axis View고요 Four Chamber View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하나의 이렇게 챔버로 되는데 그 방법은 아까 가로막 횡경막이 있으면 횡경막에 평행하게 자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왜냐면 대동맥, 폐동맥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장은 우리가 좌심실의 심장병을 보기 위해서 가장 흔히 보는 이미지인데 대동맥으로부터 좌심실 에이펙스 에이펙스 까지 단칼을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라이트 벤트리클이 있고 우심실이 있고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 좀 다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승모판이 있고 그래서 좌심방에 있는 피가 좌심실로 와서 대동맥으로 가는데 우리 심장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동맥 판막의 병과 승모판의 병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또 이들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을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는 초음파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여기 이제 관상통 관상통 심장의 정맥들이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심장 단면 구도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심장의 단면 구도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심장을 자르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살아있는 환자분에서 정상 신체검사에서도 초음파 내지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러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보는 것처럼 이것은 Short Axis View 라고 부르는데 Short Axis 라는 것은 심장 액시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심장은 대동맥부터 좌심실까지 롱 액시스입니다 제 몸으로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롱 액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직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 Short Axis 로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고 보니까 좌심실과 우심실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좌심실 안에는 승모판과 대동맥판이 보이고 우심실 안에는 삼천판과 폐동맥이 보인다 그리고 두께가 좌심실은 전 두께를 통해서 일정하지만 우심실은 바나나처럼 그 위에 얹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심장의 에이펙스로부터 그러니까 심장의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고 이것은 내 심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이 오른쪽인데 반해서 이쪽이 오른쪽인 것 내 심장을 고개를 숙여서 바라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저는 설명하는데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삼천판이 있고 승모판이 있고 대동맥판이 있고 폐동맥판이 있다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4챔버뷰 라고 부르는데 4챔버뷰 4개의 챔버라는 것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 4개가 모두 한 단면에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횡경막 가로막에 평행하게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가 들어오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우심실에서 나가는 폐동맥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나가는 대동맥은 이 단면보다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단면 구조 중의 하나가 이건데요 파라스터널 롱 액시스 뷰 라고 해서 좀 복잡하죠 스터넘 이게 가슴뼈입니다 가슴뼈 옆으로 롱 액시스 뷰다 아까는 숏 액시스 뷰였죠 롱 액시스 뷰 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심장을 대동맥이 여기 있고 좌심실 에이펙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자른 것을 말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우심실이 이렇게 일부 보이고 대동맥이 있으면서 여기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보이고 좌심실에 있는 승모판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 이 이미지를 만드는 이유는 대동맥과 승모판을 잘 보기 위해서 합니다 실제 보이는 초음파 영상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팔딱팔딱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모판과 대동맥판이 팔딱팔딱 움직여서 나 여기 있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을 보기가 훨씬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현미경적 구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은 심장이라는 것은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 세포로 되어 있고 근육 세포를 심근 세포라고 하고 근데 사실 심근 세포도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혈관도 필요하고 어떤 섬유 세포도 필요하고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위로서의 심장 수축하는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런 캐필라리가 있고 캐필라리 엔도셀랄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장에는 많은 몇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심근 세포가 있고 혈관 세포가 있고 간질 세포가 있다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은 A 밴드 I 밴드 뭐 이런 말이 있고 액틴 필라먼트 마이오신 필라먼트 엠라인 등 이건 전자염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틴 마이오신 필라먼트에 대한 어떤 분자 구조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 보면은 이렇게 뭐 트로포닌, 트로포마이오신, 마이오신, 액틴 이런 필라먼트들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지고 서로 슬라이딩 하면서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많이 겹쳤을 때가 수축한 상태이고 이들이 덜 겹쳤을 때가 이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 겹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 여기서 그 액틴 필라먼트와 마이오신 필라먼트가 많이 겹치면은 수축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굵은 섬유를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이 굵은 섬유는 보니까 어 이거는 계속 거리가 일정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 얇은 부분 연한 부분은 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i밴드가 좁아졌다는 얘기는 수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a밴드는 수축하든 안 하든 똑같은 길이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이오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마이오신이라는 것은 뭐 가운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액틴 필라먼트와 마이오신 필라먼트가 서로 교차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안 아이소트로픽 안 아이소트로픽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다 그래서 a가 나왔고요 i는 아이소트로픽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스트럭처다 해서 i밴드, a밴드가 이렇게 나온 그 이유가 됩니다 다음에 심장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이 심장의 전기를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박동을 일으키는 구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 있는데 심장에는 어떤 어떻게 움직일까 내가 생각해서 아, 지금부터 심장을 많이 뛰어야지 하고서 가슴을 부르르 떨면 더 뛰나요? 아니죠 심장은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러면 그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심장을 조절해서 박동을 일으킬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심장은 자율신경이긴 하지만 자율신경이 하는 일은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적게 뛰고에 대한 조절기전이지 심장이 뛰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장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사이너스 노드라는 심장세포로 되어 있는 특별한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우선 심방이 우선 뛰고요 그래서 온 전기적인 자극을 AB 노드라는 여기서 한번 어? 심장이 한번 뛰었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잠깐 쉬었다가 내가 또 전기를 보낼게 그래서 이 AB 노드라는 것은 약간의 딜레이를 거쳐서 그 다음 전기신호를 보내는데 이때는 심실을 뛰어라 하는 전기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너스 노드에서 시작한 전기가 AB 노드에서 약간 딜레이를 일으켜서 심방 먼저 뛰고 그 다음 심실 뛰고 심방 뛰고 심실 뛰고 이러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사이너스 노드와 AB 노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비가 밝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뛰는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부정맥 비정상적으로 뛰는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SA 노드, 사이너스 노드와 AB 노드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림으로써 부정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너스 노드라는 겁니다 사이너스 노드에는 이렇게 가운데 혈관이 하나 있고 여기 사이너스 노드 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 심근 세포와 약간 다릅니다 심근 세포는 이렇게 어떤 파시클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덩어리 져 있는 데 비해서 심 방실결절 처음에 전기를 일으키는 세포들은 아주 작은 세포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각자 작은 전기 액션 포텐션을 내는데 그들이 어떤 일치된 모습으로 내서 전기가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AB 노드로 오는데 AB 노드는 아까 설명드린 이 속에 여기가 아니라 이 속에 있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에서 사이너스 노드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온 이 전기가 방실결절에서 약간의 딜레이를 거쳐서 아래쪽 심장으로 전기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여기 우심방 우심방이 지금 큰 것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이너스 노드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사이너스 베나럼이라는 스트록처고 이것이 이제 사이너스 노드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전기를 일으켜서 나머지 심장 근육으로 전기를 보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실결절 을 보면 여기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라는 것은 심장으로부터 오는 정맥의 피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발꿈 모양의 어떤 분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것이 오발포사이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가 AB 노드인데 AB 노드를 또 이렇게 잘라서 보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장 전기 전두계를 볼 수가 있어서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대동맥 판막 여기 삼천판막 또 승모판 등등으로 해서 구조는 복잡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AB 노드가 여기 있고 그것이 이런 구조를 거쳐서 좌우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심장으로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심장 심실이라는 것은 좀 더 강력한 수축을 일사불란하게 짜내야 되겠죠 그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좀 더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수축 일사불란한 수축체계를 가지고 있고 방실결절과 사이너스 노드와 동방결절과 방실결절 사이는 심심방이라는 스트럭처를 통해서 수축의 균형을 맞추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실결절이고요 이것이 심실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맥과 관련된 구조가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폐정맥 폐에서 들어오는 정맥에 있는 이 부분이라든지 또 방실 폐에서 들어오는 정맥 부분 아니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관상동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전기 발생이 많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카세트로 집어넣어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디서 전기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 어떤 병적인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장애를 일으켜서 어떤 조작을 해서 그 그 부분에 있는 세포를 정지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박동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